경기 지역 퇴직 소방관이 어르신을 위한 안전지킴으로 변신했습니다.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실제 화재를 예방한 사례가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85세의 조동석 할아버지. 지난 8월 가스불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안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구해준 건 하루 전 안전지킴이가 설치해주고 간 화재 감직이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퇴직한 소방관이 홀몸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각종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인 경우가 많아 각종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해줍니다. 소화기와 건강약품 등 안전용품도 나눠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저런 걸 하나 달아놓으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올해 초 소방청의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에 경기도가 선정. 도는 퇴직 소방공무원 5명을 선발해 홀몸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30년 동안 안전을 담당하는 일을 쭉 해왔는데 이 일을 퇴직 후에도 제가 이렇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이런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됩니다.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단독경보영 감지기 500여 대를 설치하고 소화기 400여 개, 건강약품 1,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경기지지TV 최창순입니다.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을 Because of the